좋지 않나? 승리가 진짜 잘하네 내가 자세 뵙지 자세 뵙지 너희는 자세부터가 좀 잘못했어 일단 좀 힘을 쫙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세요 오오오오 오오오 쪽발 그리고 항상 바른 멤버려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엄지와 그 옆발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된다고 음미야 알았어 내 핸드폰이 있니? 승리야 나 어떠하니? 여기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시니까? 괜찮아? 승리야 나 진짜 어떡하니? 하는 건물이 잘 된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사장님 그럼 저희 좀 나눠주시죠 듣고 싶으세요?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근데 진짜 박수